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Unlock My World로 찾아오고 나서 미나 무대를 처음으로 방송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엠 카운트다운입니다. 이제 사전 녹화 곧 있으면 올라가는데 플러버가 200명이나 들었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왜냐면 팬쇼케이스에서 미나 응원법을 진짜 잘 해줬었는데 그래서 살짝 망설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플러버 응원법 소리가. 그래서 저희가 연습 진짜 많이 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과연 얼마나 완벽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플러버도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이번에 앨범명이 Unlock My World잖아요. 자물쇠. 자물쇠 같아요? 16만원을 놓아야 되는 것 같아요. gate쇠. 클래스 쇠. 제이해줘요. 스탄이. 하나도 46만원. 습바락에 애티튜드를 선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헌복도 하고 애티튜드도 받고 무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옥 때도 오시고 본밤 때도 플로버 분들이 와주셨는데 플로버 분들 기죽지 않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에 치킨 기름이.. 약간 립글로스 마른 것처럼.. 빤딱빤딱하게.. 내일 받기 전에 안무 연습할 때는 분명히 제가 손톱이 짧았으니까 이거 할 때 이 정도로 올려도 딱 얼굴이 안 가려졌는데 손톱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을 다 가리더라고요. 좀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거를 방금 리허설하면서 깨달았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원망을 하러 갑니다. 제가 갈게요. 당신 앞머리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이쁘죠? 네? 앞머리 잘라봐요. 너무 싫어요. 싫어요?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너무 간지러워서 벅벅 긁고 싶어. 나도 지금 고민이야. 그래서 아까 미나와 할 때는 앞머리를 올렸고 아 그렇나?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이거 할 때 언니. 응. 이거를 조금 더 마이크를 두 번 정도 바꿨는데 이 마이크가 가장 편해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춤추는데 가장 편해요. 파이팅! 하나 둘 자 마지막 하나 둘 드디어 저희가 첫 발수입니다. 첫 음방 이제 엠카운트다운으로 시작을 했고 내일 뮤직뱅크 그 다음 리버스 콘서트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 우리 플로버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계속 가돈질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봐요. 너무 설레요. 무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무대 너무 재밌었어요. 네. 플로버 응원 열심히 해줘서 감사해요. 그럼 저희 내일 봐요. 안녕. 비하인드를 찍는 비디님을 찍는 날 찍는 안녕하세요.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안녕. 화이팅. 사랑할게요. 갑니다. 두 번째 류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뱅 초빵. 두 번째 류뱅. 두 번째 류뱅. 안녕하세요. 류뱅 초빵. 오늘 세트 진짜 천사인 줄 우리. 응? 응? 천사로 만들어주셨어. 맞아. 세트와 의상과 무대가. 무대와 의상과 모든 것이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 난 날아갈게요. 난 날아갈게요. 나 닭임 닭. 사실 닭임. 알고 보니 닭임. 입스덕 푸덕. 이제 LH 하러 가는 헌신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날아가야 되니까 카메라 꺼주실 수 있어요. 날아가는 모습 기본계거든요. 간비마러 갈게요. 넌. 넌. 너. 천사인 와잇은. 오늘 의상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뷔뱅 첫 선배. 카메라 아래에서. 생방처럼 하고 올게요. 에티튜드 야, 저 하러 갈게요. 안녕! 에티튜드는 지금 준비를 다 마쳤고요. 에티튜드는 수록곡이어서 저희가 다 생방으로 하고 있어서 떨려요. 이게 하지만 생방인 만큼 약간 긴장감으로 에너지가 더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미나오는 완전 핑크에 약간 멤버들이 흰색 입어서 천사 느낌인데 다 어둡게 애티튜드 입어서 대반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플러버 분들이 좋아하는 반전 매력 기대하세요 오늘 깻잎몰이었어 다녀오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뮤직뱅크가 끝났습니다 엔딩 제가 잡혔거든요 대기실에서 연습했어요 옆에 봐야 되는데 앞에 봐야 되니까 내 범위였어 이거 좋아? 너무 예쁜 척 했는데 앞에 됐어 다음 나경 나경이 걷는 법 데일리 워킹 나경아 대기실 지났어 나경아 나경아 대기실 지났어 나경아 대기실 나경아 대기실 이틀째 애티튜드가 끝이 났는데 지금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계속 틀리는 거 알죠? 진짜 혹시 얼른?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우왕 끝났어요 지선 씰로 왔어요 뮤뱅 끝나고 고생하셨습니다 저 오늘 룩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룩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사진도 해서 나경아 대기실 지났어 나경아 대기실 지났어 자체역감 저희는 바로 플로브 분들 만나러 갑니다 남은 음방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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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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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면 음 약간 힙하게 따와봤어요 짜잔 짜잔 오늘 풉장이 약간 발레리나스여가지고 발레리나스여가지고 맞아요 안녕 안녕 비하인드 아 끝났습니다 어? 오늘 인기가 나와 선물 줬다 오늘 멤버들이 발레리나로 변신했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MVP는 멤버들 전체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늘 MVP 송하영 하영 언니가 제일 예뻤던 것 같고 오늘 표정도 하영 언니가 제일 잘했 거야 오늘 기분도 하영 언니가 제일 좋아 파워 F 갑자기 송하영 1등 송하영 1등이에요 송하영 1등이에요 오늘 송하영이 제일 예뻐요 하영 언니의 MVP 하영 언니 사랑해요 우리 클로버 커피 잘 먹고 있나? 우리 클로버 커피 잘 먹고 있나? 클로버 클로버 크리즈 클로버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어 귀여워 아 귀여워 그럼 이제 첫 아침은 모두 다 꽁치기 흘리기에 찍어. 인기가요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무대도 좋고 물론 그렇지만 매점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이거는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오면 그냥 뭐 그날은 거의 뭐 안 시켜요. 음료도 잘 안 시키고 그냥 항상 위에 가서 시간 다 때우고 오고. 그럽니다. 비하인드. 뭐 하러 가게요? 저희 카페 가요. 저희 카메라 리허설 하러 가죠. 안녕하세요. 갔다 올게요. 다시. 따란.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네, 이렇게 저희가 산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첫 주 음반 끝 아닌가요, 이제? 맞아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 맞아요. 이런 멤버들 발레리나 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맥주의 호수. 짠. 짜자잔. 지연이 콧풀 콧풀 나가는데. 엄마! 앞붓 옮겨주세요. 우리 방이 너무 예뻤어요. 오늘 이렇게 무대 잘했는데 플로버분들께 커피차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한 하세요. 오늘 그리고 또 플로버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미쳤죠? 오늘 에너지가 진짜 넘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인기 가요는 인기가 짱 많아. 인기가요가 봐요. 다음 주 2주차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버나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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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